내 추천, 엄마 추천. 이렇게 두 개. 두 개 입어봐, 엄마. 제 선택은 저는 블랙이거든요. 블랙이 이렇게 사라져됐잖아요. 나가요? 아, 저것도 예쁘네. 이건 어때?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알았어, 알았어. 까딱 입어. 호불호가 정확하십니다, 이거. 호불호 딱 봐도 멋쟁이시잖아요. 그러네요. 한 번 더 입어보자, 딴 것도. 두 번째. 됐어, 됐어. 나가십니다, 모델이 나가십니다. 자, 어디 볼까요? 봐봐, 봐봐, 내가 모르는 거야. 이천수 스타일, 봐봐. 이쁘잖아. 이뻐, 이뻐. 그래, 저게 혜신 같다. 그래, 내가 블랙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혜신이 됐잖아, 엄마. 어, 이뻐. 난 예쁘니까 벌써 살고. 틀리네. 그러네요. 대상님, 대상이요. 엄마, 마음에 들어? 여기 갑시다. 그거 이제 머리하러 가는 거야. 진짜요? 예쁘게도 머리하고. 오늘 좋은 날이야. 머리도 제가 쏘겠습니다. 대박. 생신 때 너무 좋죠, 쇼핑하고 머리하고. 완전히 완벽한 코스입니다. 엄마, 여기야? 어. 안녕하세요. 여기 나 단골이야. 원장님. 어머나, 어머나. 아까운데 멋있네. 입고 나가고. 이런 미용실 와봤어? 나가면 멋있게. 얼마나 좋으십니까? 따님하고 손주하고 사위하고. 오늘 가세요? 손주가 오늘 생신. 아, 할머니 생신 드세요? 저희가 오늘 가족사진을 찍어야 돼서. 아, 아. 더 오래 사시고 더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수 사진이라고 좀 불리우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모습보다는 좀 더 젊어진 모습의 사진을 남기면 어떨까 해서 두 번째 코스로 미용실을 제가 생각하던 대로 좀 움직였죠. 요즘에는 이 장수 사진을 많이 찍는 게. 많이들 찍으시죠, 이제는. 네네네네네. 저희 할머니 좀 이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머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그냥 자르면 안 돼요? 사진 찍으니까 염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염색을 어떻게 해야 하실까요? 아마 그 말고 조금. 그치, 약간 브라운. 브라운 컬러로. 할머니 한 30년 전께 보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연세가 어떻게 해요? 85세. 되게 정정하세요. 커트를 하니까 확실히 좋네. 그러네. 이렇게 좋네. 커트를 딱 하니까 정말. 우리 천수 씨가 할머니 앞에서 예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네. 하은 씨 앞이랑은 달라요, 또. 오래 다녔어, 여기? 오, 오래 단골이고 또. 아버님 처음 뵙는 것 같으셔서. 말씀은 조금 들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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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말씀을 좀 들었네. 들었다고? 내가 또 얘기를 많이 했지. 원장님, 엄마가 무슨 얘기 하시는데요? 신랑 멋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원장님도 말 잘해야 됩니다. 오래게 사시면 편하게 사신다고. 각자 생활하신다고. 어떻게. 그 얘기 했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편하게 산다는데. 미용실에 오면 그런 얘기 하려고 다니냐? 쓸데없는 얘기. 아니,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게 좋은 소리야 그게. 남들이 이렇게. 그냥 다 급히 흘러라는 얘기. 미용실에서 옛날에는 미용실에서 할 말 다 하고 해. 분위기는 다 좋았거든요. 옥도 지금 잘 사고. 카트도 잘 했는데. 옛날에 옥물가에서 얘기 다 했어. 지금은 바뀌었어 미용실로. 미용도 이봐서처럼 한 5분 해갖고. 5분 해갖고 내보내야지 말들이 없지. 막 나오는 거야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다 애들이 돼. 그런 데거든요. 또 정보도 공유하고 누구 담아도 나누고. 원장님도 사모님. 스트레스 엄청 주나 봐. 어? 갑자기요? 이거 뭔가요? 왜 저렇게 살이 쪘지? 안 쪘어. 나도 신랑이 스트레스 줘서. 살 찌른 게 먹어서 찌른 거지. 무슨 스트레스야. 아니.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로 빠지지. 아니 스트레스 얼마나 받냐. 나처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니까. 아하 정말 튀격튀격하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많으잖아. 나 사람도. 저렇게 숙이 없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숙이 없어. 갑자기 숙공격이요? 지금 살공격 들어갔다가 숙공격 들어가지고. 어디 봤을냐. 남자친구 많이 이거. 뭐가 많아. 뭐가 많아. 대머리가 되려고 하고. 같이 단 얘기 드시려면 머리 숙이 없어. 남자친구. 나한테 잘해봐. 머리도 많이 나는데. 많아서 좋겠다. 이거 봐 이렇게 숙이. 숙이. 아 정말 끝이 없는 어? 티격태격입니다. 네. 좋은 날이니까 또. 네. 기분 좋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오. 잘 자랐었다. 아 원장님이 딱 커트하시고. 부인이 딱 염색하시고. 아하. 혜영이 안 피곤해요? 괜찮아? 괜찮아. 염색 언제 언제 많이 마겠어요? 오래간만에 했지. 몇 년 됐지. 그렇지. 집 있는데 염색만 해서. 뭐하냐. 할머니도. 할머니 이쁘잖아. 야. 이렇게 예쁜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요. 할머니 다 됐죠. 할머니 머리만 감으시면 되겠다. 할머니도 챙기고. 그렇죠. 약간 중동 부자 할머니. 오. 잘 나왔네 이제. 어머. 어머 이뻐. 웬일이야. 딴 사람 같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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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비포에프터 확실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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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십니다. 어때요 할머니 머리? 머리 어때요? 멋있지. 희한 머리가 없잖아요. 쪄졌잖아. 내가 볼 때는 딱 할머니 85세였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65에서 70 정도로 보이시지 지금. 딴 분이 계신 것 같아. 일다님은 누구 따라올 수도 있어. 아하 저런 말들. 예쁜 말 제조기 이천수입니다. 그때처럼 젊어 보이셔서 좋아요. 그럼 맞다. 많이 젊어졌다. 우리 이제 머리도 예쁘게 했으니까. 가자.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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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